우리 짤툰 파워테크가 어떤 회사냐?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이 불경기에도 틈새 시장을 개척해서 여단되는 블루오션이라 이 말이야!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서도 점점 확장하다 보면 우리 사원들 최저임금도 주고 와아아아아악!!! 성과급도 주고 와아아아아악!!!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야근 수당에 주말 출근 수당도 준다 이거야 와아아아아악!!! 근데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인턴! 안 닥쳐? 크… 역시 우리 사장님 화끈하십니다!!! 야 박 과장 나 빚말 안 하는 거 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 당연하죠!!! 내가 우리 사장님이랑 하루 이틀 사인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니들 니들은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우리 회사 같은 곳 없다 누가 돈 주면서 일을 가르쳐 주냐? 네! 맞습니다!!! 야 박인턴 빨리 대답 안 해? 에… 예…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반찬 퍼와! 예… 김치 마니? 야 주님들 내 말 듣고 있어? 예! 사장님! 여기 같이 좋은 회사에 말이야 연봉 협상 안 해준다고 쳐 나가고 말이야 아… 이 대리 그 개새끼 진짜 또 생각하니까 열 받네 그 새끼 어디 갔다고? 잘 툰 컴퍼니입니다!!! 거기… 대기업 아냐? 하여간 능력도 없는 놈이 운만 더럽게 좋아가지고… 에이… 사장님… 걔는 그딴 마인드로 사회생활하면 거기서도 금방 잘려요!!! 그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업 시켜준 것도 감사하지 못할 망정 지 입맛대로 막 관두는 빡대가리가 거기선 오죽하겠어! 사장님! 나중에 싹싹 빌어도 다신 받아주지 마요! 근데 안 그래도 자르려던 참이긴 했어 관상이 영 안 좋더라고 아휴 우리 사장님 보는 눈이 계시네 저도 그놈 딱 보면 악바리처럼 생겨먹어서는 돈이나 밝힐 줄 알지 큰 그림을 못 보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 우리 회사 사훈이 뭐야 가족 같은 기업 아냐 가족 같은 기업 우린 그놈처럼 배신하지 말고 가족 같이 잘 지내보자고 예! 사장님! 아니 그럼 이 대리 나가고 지금 대리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경력직으로 새로 뽑는 거예요 뭐예요 웃긴 또 뭘 뽑아 밑에 둘이나 있는데 오… 야이씨 니들은 좋겠다 둘 중 한 명은 대리 나겠네 근데 둘이 입사 동기 아냐 누굴 줘야 하나? 이건 기회야 사장님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어차피 내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야 이왕 뼈를 묻어야 한다면 대리가 되겠어! 제가 정말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살맛 나는 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뭘 원래 술 없는 인생은 술 없는 샴푸 모델과 같은 법이거든 당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예! 네네 그걸로요 야 새끼야! 전화를 할 거면 나가서 받아! 아 죄송합니다 급하게 액자 좀 맞추느라 액자를 왜 맞춰? 지금 사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감명 깊어서 집에 액자로 걸어서 가운으로 삼으려고요 으아하하하하 내가 또 동네에서 관악구 명언 제조기로 통하는 건 어떻게 알고 주새끼가 사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어 그래 어어 아이처 아이씨 야! 넌 술 안 나도 똑바로 못 따르냐? 저,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번 달 카토프사 나왔습니다 아 그 찰나에 이렇게 찍은 거야 자네 사진 찍는 솜씨가 대단하구만 흥! 고등학교 때 사진 동아리였거든요 해보자 이거지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이 뭐야 누가 경찰을 불렀어? 어디 싸움 닿았어? 제가 불렀습니다 뭐? 왜? 사장님 얼굴이 완전 베이비 페이스신데 인증 검사도 안 하고 술 드시니까요 뭐? 하하하하하하하하 깨끼 이 사람아 내가 암만 어려보여도 그렇지 그건 좀 오바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하님분들 헌신고하면 뒤질 줄 아세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그나저나 홀딱 젖었네 화장실 가서 닦고 와야겠구만 제가 한 모시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우와 대박 사장님 한국인 맞아요 하하하하 민망하게 왜 또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나콘다 사는 거 아셨어요?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 아나콘다가 어딨어? 화장실에 갔는데 사장님 다리 밑에 떡하니 15m짜리 아나콘다가 따악 하하하하하하 이 친구야 그거 아나콘다 아냐 아... 영혼 주임이 멀리서 봤나보다 전 가까이서 봤는데 진짜 한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하하하 자네가 제대로 봤구만 하하 용은 결코 환상의 동물이 아니지 자...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슬슬 일어날까? 사장님! 여기 숙취해서 음료 좀 드시죠 제가 택시 부르겠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 참... 사람이 됐네... 쓰읍... 하... 제 머리 아프네 이거... 오케이... 결정했다...! 오오오오오오!!!! 우리 짤툰 파워테크의 대리가 될 사람은 대리 그거 그냥 제가 하면 안 돼요 뭐… 100 ml 거라고? 레인턴 개념 없냐? 니가 알길 어디라고? 잠깐… 삼촌이라고? 아무리 내 조카라도 입사한 지 3일 만에 대리 다니는 놈이 어딨어? 에이 뭐 어때 형 나는 2시간 만에 차장 달았는데… 예? 뭐, 뭐라고요? 두 분 가족이셨어요? 어? 사장님이 우리 친형인데? 아, 영훈이랑 정훈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몰랐구나… 어… 어… 하… 민식이 대리 시키는 거 처남 생각은 어때? 민식이 똘똘한 놈인데 잘하겠죠 마? 저, 처남? 삼촌! 내가 진짜 잘할게! 그래? 네? 그럼 어디 열심히 해봐라! 박민식 대리! 네! 삼촌! 아니, 아니, 사장님! 가족 같은 기업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잖아… 가족 같네 진짜!